좌표 북위 41도 54, 06, 동경 12도 30, 02, 북위 41.901542도 동경 12.50096도 41.901542, 12.50096. 이 문서는 지하철역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내에 위치한 같은 이름의 철도역에 대해서는 로마 테르미니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테르미니역은 로마 지하철의 지하역이다. 1955년 2월 10일 B선의 역 중 하나로 영업을 시작했고 나중에 A선과 연결되어 환승역이 되었다. 이 역은 칭페첸토 광장 내의 테르미니 철도역 터미널 지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역과 철도역 모두 도시의 주요 대중교통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테르미니역은 현재 로마 지하철에서 A선과 B선 모두 영업하는 유일한 역이다. 하지만 C선이 개통되면 테르미니역은 여전히 A선과 B선의 환승역으로 남지만 로마 지하철 내의 유일한 환승역은 아니게 되는데 그 이유는 C선이 오타비아노역과 산조반니역에서 A선, 콜로세오역에서 B선과 환승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르게 말해서 로마 지하철의 모든 노선을 연결하는 역은 사라지게 된다. 이 역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다. A선, B선, FR4, FR5, FR6, FR7, FR8 일반 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